안녕하세요. 유인나입니다. 그동안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힘든 시기였어서 장소나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감독님 또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또 배우분들이 다 행복하게 잘 해주셔서 전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지난 10월에 시작해서 거의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아름이 있기 되게 힘들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여러 번 좋은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홈돌이 스태프들을 위해 한 번 준비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한다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뒷블리 뒷블리 같이 찍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